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바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작은 식물들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화분을 갈아주고 어떤 물을 주었는데 그만 며칠 안되어 잎이 시들어 버리더니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지치기도 했고 그리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끝내 모두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매우 속상했습니다 아마 추측한데 화분 갈이를 하면서 뿌리가 잔 뿌리들이 단절되어서 그래서 겉보기에 멀쩡했지만 그러나 물을 흡수하지 못해 말라 죽었다라는 추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인생도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렇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뿌리를 내린다 라고 했을 때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신뢰의 대상을 누구로 두느냐 즉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또 내 인생의 신뢰의 대상을 누구에게 두느냐 이것으로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 즉 주님께 뿌리를 내린 자는 복대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주님 대신에 사람을 신뢰한 자 즉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가 있다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들은 자신의 신뢰의 대상을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신뢰하고요 또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이들의 인생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죠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 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이분들은 인생의 시련이 와도 그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속에 빚어짐을 기뻐하자 또한 재앙이 다가와도 그리스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이 다가와도 하나도 겁내지 않자 왜냐하면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올 한해 만약 여러분들이 이 365일 동안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엔 잔잔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 그렇게 사셨다면요 그러나 만약에 올 한해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만을 신뢰했다 그럼 어떠한지 보십시오 5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뢰의 대상은 사람이죠 이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심도 없고 또한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전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영광은 뭐냐면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정이죠 사람들이 인정하면 성공했다고 여깁니다 반대로 누군가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면 큰 분노를 느끼고 싸우려고 하죠 여러분 사람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들은 사막에서 다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좋은 일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재앙이 올 때 두려워하고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 헛된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너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으실 만큼 내가 철저하게 무능한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저주를 받을 만큼 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형벌받게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또한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실 만큼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몸과 생각으로 지었던 허물과 죄악들을 여러분 토설하셔야 됩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자신을 최고로 여겼거나 혹은 자신을 최고로 추구했던 교만의 죄를 고백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웃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며 또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불쾌하게 여기는 시기 그 시기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어떤 불타는 분노나 욕망도 버리셔야 되고요 또한 주님의 일을 무시하고 그저 소명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태만의 죄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는 않은 채 더 많은 것을 바라는 탐욕 뭔가 더 채워져야 내 영혼을 만족할 수 있다는 헛된 탐욕도 버리셔야 됩니다 음식이나 혹은 세상의 문화로 마음을 채우려는 마음도 드러내셔야 됩니다 또한 타인을 소유하고자 하는 음욕이나 악행도 회개하셔야 되고요 또한 판단과 정제로 어떠한 당을 만들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그러한 자죄도 자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죠 하나님의 날에 합당하지 않다구요 그러나 더 크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 있습니다 자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 놀라운 새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격적 열매를 맺지 못한 죄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지 않았으며 또 예수님처럼 화평하지도 오래 참지도 않았고 또 자비와 양손을 포기한 부분 충성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또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부분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한한 생명을 덧없이 힙자가에 내려놓지 않으셨죠 그분이 죽으신 목적은 자신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이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에 인격의 성품을 담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숭상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유격적인 삶을 살았다면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은 자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요 그러하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는지 그 근원 밑바닥에는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헛된 영광 헛된 야망 다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기에 인생에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비어졌던 광야를 경험한 분들은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밖에 안 된다고 그러나 아직도 아직도 이 땅에 뭔가 기댈 것이 있어서 아직 인생의 광야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내면 속에 있는 그 보이자는 우상 다 포기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의 불로 질투의 불로 우리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의지했던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태우시고 철저하게 불태워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하수 6장 1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고 그 이유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에 접붙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우리의 뿌리는 죄요 오상이요 이 세상이었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류로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다 깨트리셔서 우리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뿌리에 우리를 접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 우리 조합의 자복에 고백을 하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접붙이셨는데 그 접붙이신 받은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한 채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았던 죄악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분병과 분잔을 같이 준비하길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